지하의 전자산업 지하의 전자산업은 옛날부터 멋을 내며 자기 자신을 갖고 왔습니다. 그 멋은 여러 방면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그 중 하나입니다. 헤어스타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미용 전문가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지하의는 이런 전문가들을 위한 고급형 프로페셔널 디지털 헤어드라이기를 개발 제조하고 있습니다. 당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과 BLDC 모터를 적용한 국내 최초의 후면 흡입 방식의 프로페셔널 디지털 헤어드라이기는 인펠러의 강력한 회전동력을 전달하여 송풍량을 증가시켜 현존하는 헤어드라이 중 가장 강력한 바람을 내보내며 머리를 말리거나 연출할 때 단시간에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GI 전자산업은 강하고 섬세합니다. 미용 전문가가 일하는 환경,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시 더욱 편안한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당사 제품은 펌, 쿨, 편리한 3단계 모드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가 상황에 맞는 바람을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세계 최초 펌 원터치 기능으로 스타일링 작업에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헤어드라이기 수명은 모터 수명입니다. 일반 헤어드라이 모터 수명은 250시간이지만 GI 전자산업의 프로페셔널 드라이기는 반영구적인 BLDC 모터를 사용합니다. 프로페셔널 드라이기 최초 스위블 코드의 적용은 선 꼬임에 의한 쇼트 단선을 예방하고 작업 반경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손동작에 따른 자연스런 회전 코드로 제품 사용시 높은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헤어디자이너를 먼저 생각합니다.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헤어드라이기의 바디 부분을 잡고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헤어드라이기의 바디 부분은 열풍에 의해 뜨겁게 달궈진 상태여서 열에 의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선은 열에 의한 신체 손상을 막기 위해 에어 버튼을 이루는 독특한 내부 구조와 핸드샵 방식의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장시간 사용해도 손에 무리가 적고 그립감이 높은 쉐입을 적용하여 제품 사용에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디자인 혁신을 통한 고정관념 탈피 세계 최초로 수직형 구조로 공간 활용과 보관에도 용이합니다. 또한 우리는 디자인과 컬러 트렌드를 분석하여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기존에 출시되었던 제품보다 혁신적이며 완성도 높은 스마트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헤어드라이기를 만들고 전문가래라는 전문가 바로 GI전자산업의 헤어드레셔입니다.